안녕하세요 컨셉트럭 대표 최진영입니다 지금 부천에 계신 구석자분이 오셔가지고 뒤에 차 보고 계시는데 이분은 택배 쪽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2.5톤 익스탑차 보여드렸구요 2대 보여드렸고 그리고 3.5톤 윙바디 지금 보고 계시는 분 이렇게 안에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찾아주셨구요 만약에 탑차를 하게 될 때는 뒤에 리프트를 달아서 출고하기로 했고 윙바디가 되시면 이걸로 출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독자분 오신 김에 잠깐의 시간이 있어서 영상 촬영하는 거 아니거든요 혹시 구독자분들도 윙바디 탑차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보이는 우측 상단 한승트럭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자 분과 미팅을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